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3년 보스톤에서 유명한 보스톤 마라톤 4월에 있었죠. 보스톤 마라톤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큰 두 개의 폭발물이 터져서 결승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상자가 260명에 다달했습니다. 참 무고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테러를 통해서 희생시키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무고히 다치고 또 죽음을 당한 특별히 다친 사람들 가운데 팔 또는 다리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잃거나 다리 하나 또는 둘을 이렇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 2016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 때 2013년도에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의족을 차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힐체어를 타고 끝까지 마라톤 경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35살 된 아드리엘이라는 아리아나라고 한 한 여성은 전문적인 댄서인데 한쪽 다리를 잃고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이번 2016년에는 보스톤 마라톤에 참석해서 완주를 하고 오히려 자기의 완주와 더불어서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캠페인에서 모은 돈을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부하는 그런 미담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 갑작스럽게 그 순간에 폭탄을 통해서 폭탄 때문에 자기가 큰 그런 부상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뛰고 그냥 끝까지 완주해야지 이 생각만 했지 어디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상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 이번에 그 미담들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라톤 경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함정, 그런 폭발물처럼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지 않나 이 사건과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공궁에 빠뜨리고 또 이 함정에 빠뜨려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하려는 그런 괴략을 꾸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골리아스를 쓰러뜨리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것은 별로 안 부러운데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또 저 부분에서 부러우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세금 많이 걷는데 유럽으로 가면 더 많이 걷으니까요. 어쨌든 저 약속을 사울왕이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아스를 해치우면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질투하고 질투해서 어느 정도까지 질투합니까? 죽이기를 작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패하는 모습 점점 더 사울 스스로가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지만 스스로 망해가는 그 모습 또 그 가운데 다윗이 그 함정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함정들, 이런 유혹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실패 요인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계획은, 첫 번째 이 계획은 딸 메랍을 걸고 다윗에게 오직 너는, 이 17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본면합니다.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블레셋을 이기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다윗을 죽게 하는 데 초점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전에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도 안 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그 악한 계략을, 사악한 계략을 꾸미는 그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 메랍을 시집 보냈는데 사실 사울 왕의 이 악한 모습들은 결국 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메랍이라는 사울의 딸이 결혼을 해서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다섯 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에 들어올 때 이 기부원 백성들이 꾀를 내서 죽지 않으려고 요수아에게 가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해서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기부원 민족인데 그렇게 비록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기부원 민족은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주 잔인하게도 이 기부원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원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과 사울 왕족에 대한 그런 한 맺힌 원한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부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사울 왕가의 사람을 내어달라. 그 중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기가 은혜 베풀기로 한 그 사람의 자손을 좀 빼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메랍의 후손이 되는 이 아들 다섯을 내주는데 그들을 이 기부원 족속들이 죽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나중에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결국 자기의 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그 뭡니까 악기를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두 번이나 피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 던졌습니다.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두 번 던졌죠. 또 지금 딸을 이용해서 한 번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 딸 미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창을 두 번씩 던져서 다윗을 딸을 두 번씩이나 이용해서 다윗을 지금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하고 작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울 왕은 결단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그런데 오히려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리 이 살기 등등한 사리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했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점점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의 분풀이를 하면 자기가 시원해질 것처럼 생각하게끔 우리를 꼬득이지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가지고 정말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에겐 인생의 하나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정말 기쁨으로 마라톤에 참석했던 그 사람에게 결승선에 가까워 왔을 때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자기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직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 댄서 무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마음속에 원망과 또 괴로움과 자포자기와 실망과 자기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끝내버려야 되나 수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이 여인을 밀까부르듯이 까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까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큰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옆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 모든 원망 불만 불평 충분히 할 수 있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지고 그럴 때 밀까부르듯이 까부를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넘어갔습니다. 사울왕은 넘어갔습니다. 그 밀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그 시기와 질투에서 완전히 거기에 같이 너를 뛰듯 뛰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까지 옮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기 친자식을 이용해 가면서까지 만약 그렇게 밀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타작해 보셨습니까? 타작 손으로 이 밀을 까부르는 그런 타작도 있지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무엇인가 기둥 같은 걸 붙잡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의 민속놀이 가운데 널뛰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서로 한쪽을 밟고 한쪽이 올라가고 그럴 때 보면 옛날 민속놀이를 제대로 하는 걸 보면요 옆에 누군가가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까부르듯이 까부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놔버리고 마음껏 자기를 그렇게 까부르는 그것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왕이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다윗은 이런 함정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내고 오히려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왕의 사위 왕의 사위 내 사위 다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그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 스스로는 자기가 좀 신분적으로 천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좀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그런 걸 좀 꿈을 꿨나 봅니다.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는데 동기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동기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다윗이 딸 메랍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미가를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다윗의 오로지 목표는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거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할 사람은 안 보고 결혼할 가뭄만 보고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분 상승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뭐 이렇게 양반 상놈 이런 게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통해서 신분 상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냥 평범한 어떤 회사원이 그 그룹의 회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막 신분이 상승한 그런 드라마도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제 청소년 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꼭 배신 이런 일들이 또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동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로 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사울왕의 제안에 따라서 불레새 사람의 군인 100명의 포피를 배워오면 된다 그랬는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배워왔습니다. 그 정도로 꼭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갈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미갈 자기의 첫째 번 결혼인 미갈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미갈이라는 그 여자 여인네와의 결혼이 행복했었으면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러가지 이런 다윗조차도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했던 이런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망하지 않게끔 지켜주셨던 비결이 뭘까요? 28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동기가 나빴고 물론 사울이 더 나빴지만 사울도 지금 마음 동기가 안 좋고 다윗도 동기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사울은 완전히 망하게 놔두시고 왜 다윗은 건져주셨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해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해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아직 안 버렸다. 눈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사울은 그 악한 동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동기를 악한 행동으로 직접 옮겼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신분 상승에 그런 안 좋은 동기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다른 궤를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다 할 정도죠. 자 사울 왕은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딸을 두 번이나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그 창을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자기가 아내로 얻기 위해서 백 명만 죽이면 되는 그 블레셋 군인을 200명을 죽였습니다. 두 배죠. 자 사울은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번씩 두 번씩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두 번씩 두 번씩 두 배로 그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일을 해나갑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런 유혹도 있었지 동기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정직함과 순전함을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십니까? 답을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대답이 나오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와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이 일은 유혹이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30절에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이 귀하게 되느라 다윗의 이름이 심이 귀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냥 다윗이 이렇게 명예를 얻었다. 아주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다윗의 인격이 아주 고귀하고 고음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함정 마치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그 큰 폭발 사고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었다 할지라도 비록 몸의 일부는 잃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은 더 강해진 그의 삶의 동기는 더 집중되는 그 마라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고귀한 이름 고귀한 인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위주로 생각을 돌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 자체가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다 그 말에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톤 마라톤에 참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서두에 했었었는데요. 그중에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폭발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었던 남자 중에 패트릭 다운즈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보족을 보철기구를 하고 보족을 하고 3년을 연습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지막에 완주하지 못하게 했던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와락 끌어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3년 전 보스톤 마라톤 대회 때 그때 같이 출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남편이 한쪽 다리에 보족을 하고 의족을 하고 달린 덕분에 그날은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해치고자 했지만 그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 경주를 끝까지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고 큰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공격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달려서 반드시 통과해 내야 될 그 결승선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묘한 묵상이 있는데요. 전에는 늘 아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물론 디브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때 만나게 될 것인데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거니 와 거기에 우리에 앞서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선배님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온갖 공격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고 그 천국에 들어가셨을 텐데 저도 그냥 여기서 예수님 그냥 손붙잡고 달달달달 겨우겨우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어려움들 내게 오는 공격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의 앞에 그 길을 달렸던 영적 선배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뭐 좀 깨지고 다치고 하더라도 제대로 달려서 그때에 가서 선배들이 저같은 후배한테 너도 고생 많았다 예수님이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은 뭐 당연히 많이 목상했었지만 그 영적인 선배들도 박수 쳐주면서 하 우리와 같이 그런 어려운 길을 잘 달린 후배를 격려해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마음에 소원뿐만 아니라 이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과 다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